안녕하세요. 클래식 킬러입니다. 오늘은 지원은 일단 아처가 들어가 있고요. 어쨌건 지원율이 쓰지 않고 올바바러시를 해보겠습니다. 바바킹 안 쓸 거고요. 물약 안 씁니다. 자 그럼 공격을 해보겠습니다. 망할 필라는데요. 자 이건 100% 망합니다. 네 이거 다큐릭서 많았으면 좋았겠네요. 자 이거는 바바리안으로 돌려깎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박격포에 살짝 녹아버릴 것 같네요. 자 이거는 이제 사실 7월에 동홀한테 올바바러시를 해서 50%를 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. 뭐 6월이야 모르겠습니다. 7월도 바처로는 할 수 있죠. 하지만 바바리안에 정말 마법 하나 없는 순수 바바리안 날씨로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쓸모도 없는 아처와 바바리안 킹으로 홀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바바리안 킹 회복하고 클랜성 지원군도 없으니 정말 다른 유리 진짜 안 쓰고 올바바러시 해보겠습니다. 최대한 바바리안 킹 회복하고 나서고요. 자 올바바러시 갑니다. 자 요런거 한번 해볼까요?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군요. 일단 홀부터 치워요. 이쪽으로? 이쪽으로 갑시다. 살짝 망할 것 같긴 하지만. 그나마 법사타워랑 박벽보가 없는 쪽으로 넣어줍시다. 일단 제발 50%만 한다면 여한이 없겠네요. 아 법사타워! 아파요 법사타워! 바바리안 이거 딱 봐도 박벽보에 녹을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뭔가요? 자 바바리안 이거 망했어요. 이거 왜 한다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. 이게 뭡니까 이게? 바바리안 1초만에 녹을 것 같은데. 아 박벽보! 자 뭐하나요? 자! 자!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! 27! 정말 절대 추천하시지 않는 올바바라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